안녕하세요. 스지키 2권의 여섯 번째 곡, 부레를 빠른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희가 연습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샘여림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박자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른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았구요. 마지막 줄의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에 보면 점점점점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호를 쓸 때 조금 밑에서 쓰다가 전체적으로 보호 쓰는 길이가 길어지면 포르테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곡에서 다시 만날게요.